안녕하세요. 김수현입니다. 역시 가을은 좀 쓸쓸한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. 혼자 나오니까 좀 쓸쓸해 보이긴 하는데 자, 오늘이 1996년 10월 12일 가을 저녁입니다.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? 아마 독수하시는 분만 빼놓고 전부 TV 앞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토토질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독수한답시고 안 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만화책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다 오시기 바랍니다. 혼자서도 이렇게 뭐 외로워 보이지는 않죠.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위에 누가 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또 몇 분을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조효련 씨, 성진우 씨 그리고 비비 어서 오세요.